문화예술의 보급과 단체 육성 등의 업무를 실행하는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관광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넓힙니다. 문화예술 전문단체가 이질적인 업무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추진할지 미지수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배경은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고 오는 22일 직제와 인사 규정을 바꾸는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직제가 개편되면 4팀 1연구소에서 6팀 1연구소로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본청에서 정책을 만들면 재단에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 업무, 크루즈 유치, 마이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단의 부서와 본청 관광과의 팀도 아니 부서 명칭부터 중복됩니다. 전남관광협회 등의 민간단체 영업까지 침해할 우려도 높습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벌써 북내외 관광객 유치 답사관광, 크루즈 관광객 유치 답사관광, 관광사진 공모전 사업을 따냈다고 밝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은 이달 말에 법인 등기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쯤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